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필라입니다 오늘은 수다영상인데요 제 근황토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 요즘 핫하다는 불표르시 패치에요 귀엽죠? 제 근황토크를 하는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근황토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1번은 가필라 거짓 댄설입니다 제가 원래 어떤 엔터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하고 유튜브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한장 어 나 유튜브 유망주일지도 이러면서 되게 광고도 많이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광고를 한 달에 딱 한 개만 봤자 뭐 쇼츠 부분에서 하나, 용품 부분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좀 한 달에 한 개 안 봤다고 정해놨어서 오히려 막 거절도 하고 그런 만큼 광고도 많이 들어온고 조회수도 잘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조금 잘 나가면 어 역시 난 특별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나봐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힘든 일을 겪었거든요 그거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제가 올렸을 텐데 좀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좀 앞으로 닫지 못하게 제가 아마추어라는 반증이겠죠 앞으로 닫지 못하게 한 두 달 한 두 세 달을 유튜브를 잘 못 올렸어요 그래서 집중도 못 했고 그때 진짜 좀 너무 연속적으로 힘든 일들이 많았어가지고 그 중에 제일 힘들었던 건 제가 이제 서울 와서 제일 진하게 지냈던 친구한테 손절을 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었어가지고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다시 살게 된 지 몇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유튜브가 유일한 직업이었는데 곧 일을 하는데 돈이 들어올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번 돈을 너무 많이 써버린 거예요 근데 이미 유튜브를 돌아왔을 땐 이제 전 슈퍼룩기가 아니게 된 거죠 조회수도 예전만큼 안 나오고 제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고도 이제 안 들어오더라고요 잘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아르바이트를 이번에 구했답니다 마지막으로 한 아르바이트가 필라테스 인포메이션이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그거 그만두고 회사 다니다가 진짜 오랜만에 2년인가 3년만에 다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하는데 진짜 별별 아르바이트 다 해봤거든요 카페 아르바이트도 되게 많이 했고 cdb 아르바이트도 오래 했고 필라테스 인포메이션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고 보쌈 집합회도 해보고 결혼식 필요한장 뷔페 홀서빙도 해보고 그냥 좀 유명한 것 중에서는 편의점, PC방, 100원 거의 해본 것 같은데 이제 제가 94년생이거든요 나이를 말하면 항상 댓글에 94년생이라고요 94년생인 줄 알았어요 나이에 대한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좀 동안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되게 뭔가 귀엽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보면 진짜 연륜이 묻어나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좀 철이 안 들어서 그리고 좀 아직 그렇게 회사생활이 지들지 않아서 그런지 좀 다들 어리게 봐주시더라고요 실제로 동안이기도 해요 사실 아무튼 그래서 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아 카페 알바나 너무 힘든 건 하기 싫고 어머 너무 많이 들어간다 올라가 더이상 너무 서있는 알바 힘든 알바는 하기 싫은 거예요 특히 카페 시집 알바가 진짜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고 쉴 시간도 없고 말 안 보고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재밌는 알바를 하자 아니면 진짜 지루하고 꾸린 알바를 하자 둘 중에 하나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꾸린 알바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재밌게 할 수 있는 망나카페 모드케인 방탈출 이렇게 알바를 계속 알아보고 넣었어요 근데 진짜 한 군데도 안 붙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거기에 아르바이트생들은 그래도 나이대가 20대 초중후반일텐데 제가 만나이론이 19이지만 그냥 나이론은 한국식 나이론은 31살이니까 안 뽑아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31살이 아르바이트하는거는 되게 막 그렇게 흔하진 않잖아요 20대보다는 덜하니까 그래서 와 이래 나이가 먹었다고 이제 아르바이트도 못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롤큐라는 소속사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뭔가 되게 신기하게 더 아 이제 아르바이트 좀 해야겠다 생각을 드릴 때 롤큐에서 제안이 와서 소속사가 들어가겠다 이제 더욱 열심히 유튜브를 해야겠다 했는데 또 맘처럼 이게 쉽지가 않아서 유튜브가 열심히 한다고 잘되는게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들의 반응이 냉정하더라구요 제가 한창 좀 감을 다시 감을 좀 감나무에서 털어줬을 때는 너무 재밌게만 하려고 하고 이 본질 소리가 좋고 잠이 와야 한다는 그 본질을 잊고 그냥 영상을 너무 재식대로 시켜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 피드백을 친구한테 받고 다시 소리에 집중해야겠다 조싱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나서 다시 조회수가 조금씩 올라 올라 가더라구요 역시 사람들 눈은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지 말까 소속사도를 갖고 다시 유튜브에 집중 해야 될텐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살라에 제가 ENFP거든요 다파도 ENFP 같죠 근데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맨날 편집하고 집에만 있고 혼자 일하니까 너무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뭔가 사회생활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어 유튜브에 해가 가 유튜브에 에너지에 해가 가지 않는 아 재밌는 아르바이트 하루나 이틀하는 아르바이트를 찾아봐야겠다 해가지고 또 뒤졌는데 어떤 방탈출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냥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배우 역을 뽑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면은 그 방탈출의 수포가 되기도 하고 제 신상이 너무 까발려지니까 어디서 알바하는지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방탈출 하러 왔는데 제가 이따 하나는 끝나고 하는 적 해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를 면접을 지원했는데 드디어 1차에서 붙은 거예요 항상 1차에서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면접 보러 가가지고 아 진짜 제 이제 이 연륜을 맘껏 하면서 아 저 진짜 잘 자신 있습니다 사장님 저 진짜 너무 망탈출을 좋아하고요 진짜 연기도 많이 했고요 하던 것도 100개 넘게 했고요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찾아다니는 학교 공연도 진짜 많이 해서 임기 성평에도 좀 당당하고요 고깃집 생일 파티 MC도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도 잘하고요 이 남녀 노조를 어울릴 수 있답니다 정말 뭐 하나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엄청 하필했어요 그러고 나서도 별로 기대를 안했단 말이에요 하도 떨어지니까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붙었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쭉 2회 나가서 교육 듣고 내일 첫 출근이에요 그래서 또 오랜만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랜만에 연기를 하려니까 조금 긴장되기도 하고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저는 외향형인가봐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또 거기 매니저님이랑 품매니저님이랑 다른 아르바이트생분 한 분 계셨는데 저한테 몇 살이냐 하셔서 저 94년생이면 난리가 난 거예요 아 당연히 20대 초중반일 줄 알았다 당연히 성생일 줄 알았다고 근데 거기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어디에 가나 약간 나는 그런 반응이니까 근데 제가 정신 영역이 낫기도 하고 좀 20대 중후반 친구들이랑 저는 더 잘 맞았거든요 처리할 줄은 들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편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분들도 다 방탈출 좋아한다 그러셔서 막 친해지면 같이 방탈출도 하러 갈 거 같고 그래서 되게 신나요 근데 너무 아쉽게도 제가 2주에 한 번씩 영화모임을 나가는데 그게 또 저희 유일한 사회생활이었던 말이에요 사회적 교류 근데 꼭 그거랑 시간이 겹쳐가지고 아쉽게도 영화모임에 못 나가게 됐어요 하지만 돈은 벌어야 하니까요 계속 그지로 살 순 없으니까 그리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꺼지는 설 방탈출 알바하게 된 설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인생 최대 몸무게를 또 찍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약간 정신적으로 병이 와가지고요 복식증이랑 ADHD 진단 받고 정신과 다니면서 약 먹고 수영하면서 10kg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 이상 빠졌었는데 또 힘든 일을 겪으면서 수영을 못 나가면서 서서히 행복하게 살이 쪘어요 그때 회사 다닐때는 한달인가 두달만에 10kg가 쪘었거든요 아 20kg가 쪘나 근데 진짜 너무 막 배 터질 것 같은데 우겨놓고 막 토할 것 같은데 안 먹으면 안되고 막 그런식으로 진짜 병이 났다 생각하는 내가 알 정도로 사각할 정도로 그렇게 먹으면 쪘는데 이번에는 서서히 행복과 안정감을 가지면서 그냥 진거라서 제가 그렇게 찐질도 몰랐어요 왜냐면 그때는 그렇게 확 저버리고 정신도 안 좋으니까 몸도 되게 불건강했었거든요 몸도 막 너무 막 막 피부가 다 이상하게 되고 막 그랬었는데 이건 행복하게 쪘서 그런지 그렇게 막 몸도 안건강하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진짜 몰랐다가 오랜만에 자유수영하러 가서 몸무게를 짓는데 어머나 허리와 하이를 찍은거에요 진짜 어쩐지 요즘에 좀 어디 나가 기줄도 좀 무기력해지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지금 7월 31인데 8월부터는 다시 또 수영을 열심히 나가 몰이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영을 하면서 땀이 터졌거든요 원래도 땀쟁이였는데 태음인이었는데 태양인인 태움지암 남생이었는데 수영하고 이 신진대사가 활발해졌죠 그런지 남생이 더 터진거에요 어느정도냐면 작년 2023년 12월 31일에 제가 해운대를 갔는데 그때 너무 더워서 해운대 바닷가에서 반팔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옆에 다른 사람들은 패딩입고 있는데 저쪽은 저 반팔입고 활보했거든요 바다를 그래서 친구들이 진짜 어디 문제있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그러네요 그정도로 겨울에도 안에 반팔입고 무드티입고 팬입고 안그러면 더욱 죽어요 특히 대중교통 버스 지었을때면 히터를 들려나 히터 히터째면 너무 더워 진짜 그래가지고 그정도로 땀이 터졌는데 이제 여름이 찾아왔잖아요 어떡했어요 더 죽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퓰라가 더위를 나는 법을 조금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알리에서 산 목풍기 그래서 넥밴드라고 목이 거는 선풍기인데 저는 이 목풍기를 2021년부터 썼거든요 진짜 제 또래 젊은 여자들은 아무도 안 끼긴 하는데 전 너무 더워서 견질 수가 없는 거 위에서 목풍기는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귀찮으니까 목이 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알리에서 어떤 목풍기를 샀는데 진짜 너무 만족해서 주변에도 막 영업하고 다니고 그래서 친구들이 사고 너무 추천해주셔서 고맙다고 진짜 신세계라고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한테 추천해드릴게요 이것입니다 주소는 밑에 댓글에 댓글이나 설명랑에 달아놓을게요 그래서 이거를 목풍기에 끼고 목풍기를 끼고 손에는 선풍기를 하나 더 듭니다 선풍기는 뭐 원래 브롬비꺼가 제일 좋긴 한데 저는 지금 브롬비꺼가 고장이 나서 그냥 신지 모를 거 쓰는데 이건 진짜 미추예요 너무 이 펜도 작고 별로 안 시원하고 목풍기에 선풍기까지 들고 이 앞머리는 제가 이제 스프레이를 뿌리거든요 그래서 스프레이 때문에 고정이 좀 잘 돼요 그래서 앞머리는 셀프 매직해서 쫙 핀 다음에 고데기를 딱 하고 스프레이 쫙 뿌리고 뜨거운 바람으로 싸악 말려주고 스프레이 쫙 뿌리고 뜨거운 바람으로 싸악 말려주면 딱 이렇게 고정이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나 그냥 음음 부채도 챙겨야 돼요 왜냐면은 조용한 영화를 보러 갔는데 너무 덥다 이러면은 손목이 뜰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채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채도 들고 가고 양산 양산도 그냥 양산 음음 양산은 겉에는 밝은색 안에는 검정색으로 사셔야 밖에는 이게 이렇게 반사되고 안으로는 딱 흡수해서 자외선 차단이 잘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신박한템이라 샀는데 양산인데 바람이 나오는거 샀어요 이게 좀 무거워서 잘 안되고 다니기 때문에 나는데 어쩔 수 없이 땡볕에 서있어야 될 때가 생기면 쓰면 참 좋을거 같더라구요 이 양산 선분기도 알리에 샀습니다 주소노비드 제가 뭐 살이야 빼면 되니까 전 이제 어 몸무게 살 다이어트 정병에 좀 빠져나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배가 아무리 튀어나오고 아무리 살쪄도 절 사랑해줄 사람을 사랑하고 전 저니까요 아무튼 그러고 요즘에 하도 집에만 있다 보니까 다시 또 사이소랑 알리에 빠져가지고 다이소에서 천원짜리 다이소에서 천원짜리 천원짜리 다이소에서 이런걸 자꾸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티끌 모아 대산이라고 알리랑 다이소에서 너무 많이 쓰는거에요 그래도 최근에 산 다이소 중에 잘 산템 몇개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요게 무슨 말랑핏 어쩌건데 틴트랑 립이랑 딱 이렇게 뒤에 거울 넣고 다니면 딱 있거든요 이것도 다이소 거예요 이거 진짜 강추드려요 이건 제 친구가 만들어진거에요 고마워 그리고 제가 이거 본셋 본셋 플럼핑크라고 다이소 틴트인데 이거 바른이유로 댓글에 틴트 입술 뭐 발랐냐고 엄청 많이 여쭤보시더라구요 이게 정말 저랑 잘 맞나봐요 제가 여름 라이트랑 겨울 페일 겨울 프라이트 걸쳤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전 지금 여기에다가 이 이 로맨 로맨 글래스틱 밀팅만보 브이 이것도 구독자분이 저한테 추천해주신건데 이거 바르고 이거 다이소 립 플럼퍼 레벨투 블러 립 클로스 샤인펄 요거까지 발라준 상태에요 탕후루님 탕탕후루 이게 진짜 이번에 잘 산템입니다 그리고 저는 겨울에 평소에도 화장하는거 진짜 싫어하는데 여름엔 더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즘에 이것도 다이소 꿈대 트로피 컬러즈 커버픽 컨실러 펜슬 02 내추럴 베이지 더샘 산하에 있는 트로피라는 브랜드인데요 요거 그냥 컨실러 잡티랑 뭐 뾰루지랑 다크서클 좀 진해서 이것도 다이소컨대 그냥 이렇게 쿠션으로 이렇게 바데 바데 프리 하고 다니니까 되게 화장 지울때도 편하고 제가 피부가 갑갑 바지가 않아서 좋더라구요 여름이 나서 땀나면서 화장 지워지는거 더라고 요렇게 제가 이번에 다이소 살자는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잡스틱스라는 어플을 처음 알게 됐는데 제가 찾던 케이스가 카드 케이스도 되어있고 스마트 맥세이프 그립도 되는 케이스를 딱 찾았는데 거기있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수박 되게 좋아해서 이걸 딱 샀는데 할인받아서 2만 얼마였나 그랬는데 제 기준은 비싼데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었는데 문 가졌어요 누구시나 그래서 막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는데 예뻐서 오 녹카메라 내려온다 예뻐서 그래도 잘 만템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스티스 가입하실때 제 코드 적어주실래요 추천인으로 그러면 여러분도 포인트 받고 저도 받거든요 이거 광고는 아니구요 그냥 제가 잡스틱스에 있는 폰케이스들이 예뻐가지고 많이 사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가입하고 싶으시면 추천인거 제가 한번 잡았어요 타쿠에도 빠진거에요 제가 원래 ASMR 자기전에 볼 때 ASMR 보다가 요즘에는 타쿠 ASMR 아니면 공예 산하구님 3D팬 만들기 뭐 티부님 클레이 만들기 이런거를 보다보니까 그런 귀여운거에 자꾸 빠지게 되더라구요 안그래도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번에 소이언니랑 서일패를 갔는데 거기서 또 공짜로 많은 스티커랑 덤들을 받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타쿠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집에 마스킹테이프도 좀 많고 그동안 사나운 스티커들도 많아가지고 한번 정리를 싹 하고 타쿠 해본 타쿠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미적함 그게 뛰어나지 않아서 그렇게 예쁘게 못할거 같고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건데 천원이요 그냥 이런식으로 간단하게 했어요 하다보면 들겠죠 그래서 이번에 스티커를 좀 많이 사서 스티커 보여드리고 스티커 붙이는 ASMR도 찍어보려고 해요 첫째가 스티키스티키 한 소리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제 근황토크를 해봤는데요 요즘엔 되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지만 좀 더 직업적으로 유튜브로 좀 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인거구요 살 빼서 건강해지고 싶구요 이제 브이조그 채널 일상채널 있거든요 까플리에 비밀 일기장이라고 그 채널을 좀 다시 키워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계속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ASMR 요기채널을 좀 정기적으로 올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정기적으로 올리고 싶냐면 일주일에 안하시고 일건데 첫째 주에는 수다 둘째 주에는 시각정틱글 셋째 주에는 이팅 셋째 주에는 이런식으로 순환하듯이 해보고 싶어서 한번 도전해보려구요 너무 즉각적으로 맘에 올리는 것 같아서 아무튼 여기까지 많은 분들 너무 감사하구요 오늘도 제 근황토크를 들어주셔서 남는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곧 5만명이거든요 5만명이 되면 어떤걸 해보면 좋을지 아이큐에 쓰신 분들 알려주세요 5만명 기념 괜히 일을 한번 더 해볼까 라는 생각도 들구요 아무튼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요즘 날도 더운데 더위 많이 조심하시구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아니 좋은 밤 보내세요 잘자요 안녕 잘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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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